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산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주, 라이크!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아니, 너무 인형 같고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산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저희가 또 오산에는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비가 오는 날에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포인트 안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오산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보여주세요. 어, 저희가 또 이제 이번 안무에도 정말 엄청난 포인트 안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유닛별로 한 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그럼 1학년 포레오스 유닛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니까 딴딴딴으로 맞출게요. 딴딴딴하다가 실수 나올 수 있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파란하늘, 파란하늘, 파란하늘 꿈이 네, 이런 자석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안무는 2학년 저희 아기르테스 유닛이 파란하늘 불러드릴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액시언니가 맞춘 노래가 있어요. 네, 포인트 안무 이름은 오목주모 맞춤이고요. 한 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방군 할아버지가 네, 이런 춤입니다. 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나 더 하시는 춤이요. 하나 더 하시는 춤이요. 에디니온 유닛은요, 저희는 파란하늘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파란하늘, 파란하늘 꿈이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혹여나 저희 노래가 혹시 파란하늘 이렇게 시작할까 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런 노래는 아니고요. 저희 19일에 공개되는 부탁해라는 노래에 맞춘 안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티저에 부탁해는 나왔잖아요. 그럼 연정이가 부탁해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하하! 아주 강렬하게. 네. 그러면 많이 들어주실 거예요? 네! 여기 오산 수인분들이 다 들어주신대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네! 몇일에 나온다고요? 15일! 아, 그러면 여러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부탁해!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무와 함께 춤 맛보기 한번 봐봤는데요. 다음 이어지는 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이어지는 곡은요. 저희 비밀이야! 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 아주 아련한 곡이죠.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게 환호해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점점 빗줄기가 좀 굵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크게 응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뒤에 남은 무대도 아주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요. 저희 여러분들이 저희 응원소리가 저희에게 닿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 너에게 닿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해주셨으면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쵸? 네. 어딘지 아시나요? 네. 어딘가요? Tell me why. 네, Tell me why 부분을 다 같이 따라주시면 되는데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저희 노래 중에 꾸깅 꾸꾸 싶은 그대와가 끝나면 이제 Tell me why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크게 불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연정이가 파인트해요. 꼭! 시작! 꽃길만 걷고 싶은 그대와 Tell me why 정말 우주에 닿겠네요. 우주에 닿았어요, 여기.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뮤직 큐! 여러분, 내일 토요일이어서 다들 설레시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수빈 언니 생일이에요.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한 번만 불러줄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너에게 닿기를 이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우산이죠? 그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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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마지막 곡을 정말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 민망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설레는 밤. 지금 바로 설레는 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설레는 밤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산 시민분들 오늘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우주소녀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9일 컴백하는 거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